늦은 나이에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. 늦은 나이에 시작한다는 게 28살에 연기를 시작했어요. 늦은 나이에 도전했는데 오디션에서 맨날 떨어졌죠. 드라마 때문에 복싱을 시작했어요. 드라마가 취소되면서 그만둘까 했는데 제 인생에서 끝까지 해본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복싱은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. 액션 영화를 대역 없이 시작했어요. 복싱은 물론이고 주짓수, 카체이싱까지 했죠. 여배우 혼자 액션 영화를 이끌어간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다들 말렸어요.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더블파워 덕분이었어요. 서른 살을 앞두고 연기라는 새로운 꿈을 꿨어요. 그래서 깨달았어요.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걸. 이제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아요. 인생의 모든 라운드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내 안의 더블파워를 믿으니까. 그녀들의 더블파워를 더블세럼이 응원합니다. 그녀들의 더블파워 더블세럼 매주 일요일 어휴가